안녕하세요 찐농사남 안코치입니다 실력이 그 정도니까 농구 서바이벌 100인에도 못 들지 준비하고 있다가 받자마자 3점 슛 볼 캐치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나는 구석탱 위로 가는 중 어 안나오시네 슛막으로 나오는 수비수 중심 역이용에서 돌파하기 유로스텝 학다리 슛 유로스텝 왼손 레이어 양사이드에서 패스 받자마자 믿을 점퍼 내 득점보다 팀원 살려주는 패스 콩삭 alde 1 Bezz 1, 2, 1, 4 2 딩 5 고 2대1 찬스 공으로 받아먹기 파울 당하고 침착하게 자유투 뱅크샷 100인에도 못 들고 한심하다 한심해